удak 맨날 우리끼리만 얘기해 이게 두 명 이상 모이면 우리끼리만 얘기해서 문제야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하긴 재밌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재밌어서 다들 뻗어버려 다같이 하나 둘 셋 빨리 나 이거 뭐지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어 저... 아니야 나도 처음 해봐 아니야 너 기억 상실증 걸렸어 너 우리 맨날에 뻔뻔즈 라이브 때보다 아 이렇게 하면 돼요? 맞아. 약간 그런 느낌이야 소희. 약간 표정도 약간.. 그 소희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그 어쩌란 거야 이 원조가 저의.. 아우 그래! 어쩌란 거야 여기잖아. 어쩌란 거야? 어쩌란 거야.. 어쩌란 거지? 어쩌란 거지? 아 그때보다 약간 깜짝거림이 죽었다. 그럼 어쩌란 거지? 아니야. 안 서서 그런가? 너 약간 어쩌란 거야? 야! 이거 엄청 잘했거든. 어쩌란 거야? 약간.. 그 라이브가 있는데 뭐였지? 아쉽다. 너무 오랜만에 했었거든. 이것도 자주.. 계속해서 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로비소가 너무 오랜만이네.